따라온다. 따라올 때만 따라와. 쟤 뭐해? 괜히 들어오고 있어. 아니 내려오라고. 내려와. 내려와. 그렇지. 이러면? 으흐흐. 소나에 떴어. 아예 안 들어가? 왜? 동작이 날개패는 거다? 동작 날개패. 왜? 안 넣어서. 우와! 안 넣어서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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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infilling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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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대박이다 대박 이렇게까지 먹어야 될 건가? 그렇게까지 먹어야 돼 야 너무한거 아니야 내려줘 뒤트로 내려 쟤 뭐 괜히 저런 거 있어 아니 내려오라고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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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싸운다 싸운다 둘이 싸운다 둘이 싸운다 피터지네 역시 고양이는 추루 아니면 싸울게 너무 좋아 싸워줘 머리 이렇게 해본다 싸우니까 네 둘이 너도 주라고 회색이 더 귀엽지 머리랑 허팝이 둘이 싸워 머리랑 허팝이 둘이 싸워 계속 왜 그래 싸우지마 이제 또 와 다 먹었으니까 오지 다 먹었으니까 오지 아니 근데 쟤 역시 많다 야 아니 근데 근데 쟤 타자니야 왜 여기를 올라타 왜 올라타 오! 그만 하하하하 그대로 그대로 술면은 그냥 먹어 그래도 심하게 싸우진 않네 얘 줘 얘 줘 얘 줘 온다 이제 또 온다 방해하라 온다 오면 어떻게 해 너 안 줘 내가 얘 줄 거야 아이고 아이고 검은 애들 다 먹네 아이고 아이고 내가 leader 어디가 어떻게 해 사무는 거야 야 너 가 너 저리 가 뭐 뭐 뭐 뭐 뭐 쟤가 서희의 1인가봐 이리와 이리와 허리 잡네 어 갑자기요 래요 래요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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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애 같아 너 뭔데? 택시타워 그렇지! 자! 찬스야! 투자! 맞춰awia! 미니는 축복이 없어 산책중이다 오오오 멋있다 이거 저거 먹어 닦아줘야 돼 얘 이거 줘도 먹어 봐봐 아니야 쥐야 이렇게 먹어 봐봐 먹잖아 따라온다 이제 따라온다 따라올 때만 따라와 주레 주레 어 줘봐 단건 안 좋아하지 아니야 다 먹어 어 온다 온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머리가 아예 튀어나와 어 먹는다 놓치면 안 돼 얘 똥글똥글하게 생겼어 어 똥글똥글하게 생겼어 얘 왜 안 먹어 어 어 운다 주라고 뭐 주라고 얘도 운다 아 귀여워 저렇게 긴걸 어떻게 저렇게 먹지 저기로 떠볼게요 사슴 사슴 어 쟤쟤 응 방음을 해 어 뿔이 없다 뿔 잘라냈네 아프겠다 아이고... 일을 잘 줬네, 편안하고... 아잇, 잠깐만... 얘네들 턱 깎은 애들인가? 얘네들 턱 깎은 애들인가? 얘네들 턱 깎은... 턱 깎았다, 턱 깎았다... 어, 저 이거 진짜... 어? 어? 뭐야? 똥싸? 오, 똥싸! 오, 똥싸.. 아잇, 네네... 뭘 해, 왜, 왜 이렇게? 아흑! 뭐, 땡? 어, 저 뒤에 어, 귀여워! 저기 새끼들... 새끼들... 또 가만히 있어. 새끼들... 여기 또 가만히 있으면... 뿔 좀 봐 여기 멋있다 뿔 봐 뿔 와 뿔 봐 오 멋있다 야 뿔 봐 뿔 아니 얘가 더 멋있어 와 빠르게 먹는다 엄청 빠르게 먹는다 아니 여기 봐봐 얘 뿔 봐 겁나 멋있다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오 씨 저 아니 저기 들이박으면 아니 아니 이거 깎는 거야 깎는 거 못 풀러 아니 뭐 아니 둘이 싸워 먹는 걸로 저거 뭐해 인형이야? 움직이는 거야? 아 움직이는 거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엄마 나 꼭 하나 줘 여기 두꺼워 우아한데 꼬리님 말라는데 왜냐면 물릴 수 있는 거야 여기 물릴 수 있으니까 먹이지 말아요 오빠 저번엔 타조한테 타조 한판 썼지? 왔다 왔다 우리 키가 크냐 야 너는 다 한판 썼지? 네 아 원래는 소만 있었네 소만 있었나보네 아 가지마 원래는 소만 있었나보네 그래서 이름이 그랬나봐 야 당장 먹자 오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왜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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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손이 핥았어 어? 진짜? 응 이러면 나도 찍어야지 렐런블린다 찍어 쏘다에 땄어 우리 아들 찍어야지 뭐야 약자 괴롭히나 봐 어떡해 다 찍혔어 불쌍해 옥수수를 던지래 여기다가 엄마 엄마 이거 봐 엄마 엄마 이거 봐 나 한 번 만져봐 뭐야 너가 만져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미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